다육식물의 마을 오늘은 검어동에 있는 무지개다육의 국민의 군생들 입고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신상들이 입고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2천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방울방울하게 생긴 아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청옥입니다. 청옥. 청옥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청옥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예쁘죠?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물이 든 아이. 청옥입니다. 녹기란도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싱싱하고요. 조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부사라고 합니다. 자 부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우라고도 많이 흑사하죠. 여기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홍미인입니다. 자 홍미인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 자 홍미인이구요. 인디카라고 합니다. 자 인디카. 자 2천원인데요. 요거. 자 얼굴이 요렇게 따글따글해요. 자 빨간 포트가 꽉 차있을 정도로 요렇게 밥이 좋고 풍성합니다. 자 물이 드니까 요렇게 완전히 흰한 자주색으로 물이 드네요. 자 요아이들. 인디카.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아보카드 크림. 자 아보카드 크림. 요아이들도 2천원입니다. 입장 끝에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참 예쁜 아이죠. 입장이 통통해요. 와 요즘 요아이. 아우 진짜 예쁘죠. 요게 다 꽃인데요. 상당히 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 차있어요. 근데 요아이들이 다 2천원이라고 합니다. 와 안개꽃처럼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상당히 예뻐요. 가격 저렴합니다.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모산이라고 합니다. 모산. 2천원입니다. 요렇게 꽃대를 다 올리고 있네요. 2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요쪽으로 갈게요. 환엽송록. 자 환엽송록 2천원입니다. 요렇게 물이 들어요. 단단하고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2천원입니다. 적토이도 보이고요. 자 스노우반이 2천원입니다.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자 아가들도 이렇게 물고 있고요.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미나라고 합니다. 미나 2천원. 페리독스. 페리독스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프리티. 자 프리티 2천원입니다. 자 얼굴이 밥이 요렇게 많아요. 자 봄되면 유아이들. 자 금방 더 빨개질 아이예요. 자 지금도 물론 빨갛죠. 근데 유아이. 자 3월되면 더 빨개집니다. 적기성입니다. 적기성 2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빨갛고요. 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유아이들. 자 2천원에 올려드리고요. 화이트 그린이. 자 요아이들은. 자 요거 개당 천원씩입니다. 자 요기는. 자 얼굴이 몇개죠. 자 요건 얼굴 두수가 하나에 천원씩입니다. 자 요쪽으로 수잔나에. 자 노랗게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기도 빨갛고 붙어있는 아이들이구요. 퍼플 딜라이트.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퍼플 딜라이트도 얼굴이 상당히 좋고요. 예뻐요. 요렇게 생겼어요. 수영도 참 예쁘죠. 자 요런 아이 두 퍼트만 합식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기도 요렇게. 자 3두짜리입니다. 예쁘죠. 자 요아이도 2천원이구요. 자 오로라입니다. 자 오로라도 2천원에. 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작은아이. 자 홍매화 2천원에 올려드리구요. 자 요기 신동. 자 신동입니다. 2천원씩. 자 올려드릴게요. 자 요아이도 요렇게 건강합니다. 자 요아이 꽃 피우면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기 있는 아이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든 아이예요. 커스피닷컴. 자 요아이들 목대에 있게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멋진 아이입니다. 자 빨간색도 아니고. 자 요렇게 오렌지빛하고. 이렇게 빨간색하고. 잘 어우러진 색인데요. 요아이. 자 묵어가지고 요아이 키우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자 파스텔 쪽으로 요렇게 변해가는 아이예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은 올리비아. 요쪽에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2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얼굴 두 손은 요렇게 2도 3도 그래요.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 요렇게. 참 예쁘죠.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자 요쪽이 가운데 적심하고서. 양쪽으로 요렇게 예쁜 가지를 내어주었네요. 입장 끝이 요렇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화사하고 예쁜 아이. 아 미니벨 금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2천원. 요렇게 생겼어요. 어우 바위 상당히 많죠. 빨간 포트가 꽉 차있어요. 자 요아이. 정말 예쁜 아이.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바위 2천원짜리가 요렇게 무성합니다. 펜댄스. 자 펜댄스 2천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생겼어요. 묵어가지고 얼굴이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아메치스도 있습니다. 아메치스 2천원. 자 요쪽으로. 와이와이는 핑크프리티. 핑크프리티 2천원입니다. 자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예쁘죠. 핑크색으로 아주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들. 자 밥도 이렇게 무성합니다. 자 요기도. 자 요렇게 물이 들어요. 자 요기는 살짝 덜 드는 아이구요. 조금 물이 들면 요렇게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핑크프리티입니다. 벤바디스 물들면 진짜 예쁘죠. 요아이 2천원이에요. 자 벤바디스 2천원짜리가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아이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2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와 요아이들. 가격도 저렴하고. 데포트만 합식해보세요. 진짜 예뻐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피치스 앤 크림. 자 요아이 피치스 앤 크림도 2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시집가는 처녀입니다. 얼굴이 상당히 통통하죠. 그냥 끝에 핑크색으로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자 요것 좀 보세요. 와우 요 모양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우 예뻐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도 2천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시집가는 처녀입니다. 황금염자. 황금염자 2천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예뻐요. 꼬치핀아이처럼 아주 화사하고 예쁜아이. 자 요렇게. 어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요거 좀 봐. 입장 끝이 너무 예뻐요.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큐빅입니다. 큐빅.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입장 끝이 자주 예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목대도 이렇게 있어요. 까라솔입니다. 자 까라솔 2천원씩. 자 요아이들은 꼬집기 해도. 자 얼굴을 잘 내어주는 그런 아기 하나입니다. 자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아이. 자 요런아이들이 2천원이라고 합니다. 홍옥입니다. 자 홍옥.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빨갛고요. 너무 예쁘죠? 요거 좀 봐. 어우 너무 예쁜아이. 홍옥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네티지아입니다. 자 네티지아가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오우 정말 예쁘죠? 자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고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얼굴 두수가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2천원이. 2천원에 행복이 따로 없어요. 자 봄이 되면서 지금. 자 붕괄이도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요 다육이들 구매하셔서 붕괄이도. 요 예쁜 화분에 심어가지고. 자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쁘게 변하는 아이. 자 햇빛 많이 보여주면 요아이가 더 세빨가지는 아이입니다. 자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2천원이에요. 시크릿. 와 요게 있는 아이들은 석연화입니다. 자 석연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석연화 2천원. 여긴 뉴브라도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뉴브라입니다. 다 이득은 생이에요. 요렇게. 자 요기는 3도짜리도 있고요. 요기도 3도. 어우 아주 짱짱하고요. 쌩하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예쁜 아이들. 자 요아이들이 뉴브라 2천원입니다. 블루엘프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요 물든거 좀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요렇게 예뻐집니다. 요아이들. 어우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기는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진한 그런 자줏빛을 하고. 자 자라고 있네요. 자 요아이도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부용입니다. 부용. 2천원씩 올려드려요.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정말 예쁜 아이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루비틴트 2천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누돌프 코처럼 입장 끝에 콕 하고 빨갛게 찍었는데요. 저는 너무 수줍은 아이처럼 요렇게 빨간색을 하고 있네요. 요아이 루비틴트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리틀 부티. 자 요런 아이들 2천원입니다. 어우 진짜 예쁘죠? 여기 자 핑클로비도 2천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빨간 포트가 작을 정도입니다. 자 요쪽으로 자 요기 있는 아이는 어머나 자 요아이 보여드릴게요. 요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자 온슬로우 2천원이에요. 2천원 온슬로우 자 애그리원 애그린원 2천원입니다. 아이처도 2천원 아우 예뻐요. 요 자구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요런 속에서도 나오고 요기서도 나오고 아우 요것 좀 봐. 너무 예쁜 아이. 요런 아이들이 다 2천원이라고 합니다. 몰라코입니다. 자 몰라코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와 여기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네요. 아우 예쁘죠? 요은철유가 꽃된 줄 알았는데 요 자구가 여기서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요거 꽃된 거예요. 자구인가요. 자구죠? 자 요아이들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리틀잼입니다. 2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요게 도태랑도 2천원입니다. 아우 예뻐요. 요거 자 입장 끝이 요렇게 예쁜 아이예요. 베이비핑거입니다. 베이비핑거 2천원씩 아우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요기 가운데 적심하구요. 요렇게 자랐어요. 햇빛 때문에 잘 보이시나요? 자 요아이들 베이비핑거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은 어 요기 이름 자 요거는 탑네드죠. 탑네드 자 빨갛게 자 물이 드는 아이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요 탑네드 요 아이가 2천원입니다. 목대가 요렇게 튼실해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아이고 요기 이름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자 골드코인 염자입니다. 요 아이는 자 골드코인은 입장 끝이 요렇게 노랗게 자 물이 들어 있어요. 자 요 아이들도 2천원이구요. 골드코인은 입장 끝이 이렇게 생겼구요. 탑네드는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2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에 자 요기 있는 아이 자 요 아이는 홍화장이라고 합니다. 자 홍화장 2천원이구요. 자 입장 끝이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우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홍화장 2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에 황금염자 자 2천원짜리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자 요 아이들 2천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살구미인입니다. 자 살구미인 2천원씩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어우 예쁘죠. 요 작은 자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기 6센치 포트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2천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쪽에 자 요아이는 자 조이스 쿨루트라는 아이예요. 요아이도 2천원입니다. 근데 진짜 예쁘죠 요거 자 입장들이 작아가지고 요렇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쇠팔같게 물이 들어와서 너무 예뻐요. 자 요기 아우 하나도 처지는 아이들이 없이 얼굴들이 요렇게 많습니다. 자 요거 좀 보세요. 자 요런 아이들이 2천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진짜 맘에 들죠. 와 예쁜 아이 자 조이스 툴루크 쿨루트 2천원에 올려드립니다. 1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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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원에